아 인사 다 못했는데 와우 강민아 시원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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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여주세요 자 맛이 장난감 마시 장난감 마시 장난감 이렇게 마지막 곡까지 끝났습니다 하니깐 살고 힘들어 즐거워요 재밌어요 행복해요 자유슈퍼센트에서 즐거워요 시원씨 다시 한번만 우리 지금 너무 행복하죠 너무 좋아요 좋은 기분을 퍼포먼스로 한번 표현해주세요 제가 한번 고질라로서 표현해보겠습니다 고질라로 쳤습니다 3 2 1 발사 발사 한 번 더 오케이 시원씨가 기분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저에게 웃기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시원씨가 마이크로 사랑해 손을 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사랑해 하나 둘 셋 당했다 당했다 당했어 멋있어 멋있다 시원이 형 다 멋있어 아이언맨 어떠군요 약간 더러운 거 더러워 자 보이죠 자 이제 아쉽지만 그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아 그만해 이제 그만하라고 또 애처럼 또 또 애처럼 애처럼 나 애니까 시원아 형 말 들어 와 저희 슈퍼주니어와 약 3시간 동안 함께한 콘서트 재밌었어요? 네 와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우리 여기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도 너무 즐겁게 행복한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서울 콘서트 잘 마쳤으니까 아시아 투어 잘 돌고 이사님 앵콜 콘서트 혹시 있나요? 이사님 예 아 이사님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어 이사님은 없어요 독해 독해 앵콜 콘서트 할 때 진짜로 올거에요? 네 토가 나가야지 애정 에이 앵콜 콘서트 때 네 레이디 가가랑 비욘서 하는 거 다른 멤버들이 하게 그러면 뭔가 단체로 하기? 앤콜 콘서트인데 너 아니면 안 돼 부를게 너 아니면 안 돼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앤콜 콘서트가 한다면 지금 얘기가 떨어졌어요 저희가 아시아 투어 잘 돌고 앤콜 콘서트 또 만나고요 또 여기 아시아 각지에서 온 여러분들은 저희가 또 그쪽 나라로 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멤버들 인사드리고 음악만별하도록 하죠 한 사람씩 말 못했습니까? 네 신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즐겁기도 했고 또 많이 땀도 흘렸을 텐데 오늘 1일이잖아요. 내일 또 뭐 학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일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오늘 즐겁게 들어왔으니까 내일부터 또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혜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서 너무나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 공연이 할 수 있었고 우리가 슈퍼주니어로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처럼 앞으로 더 많은 사랑 받을 수 있게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지금처럼 많은 사랑을 줘야 돼요 들어와 임마 너무 앞에서 인사드리니까 또 애처럼 또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이 싸움에 하세요 자 레인보우 한번 레인보우 애처럼 진짜 레인보우 시작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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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들어와 걸칭 걸칭 사랑해 걸칭 걸칭 받으세요 또 애처럼 참아야 돼요 인사하자 인사해 자 화요일 밤에 강심장 뚝뚝따더 뚝뚝한 신장 화요일 밤에 강심장 뭐야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이구 또 애처럼 진짜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God bless you 뭐야 뭐야 시험이 컸네 벌칙 히찬이 교회 나간대요 아니 나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벌칙 히찬이 벌칙 이차정 벌칙 이차정 벌칙 벌칙 의미 없는 말 하면 벌칙 쓰리 투 원 발사 역시 나는 신이다 하늘은 내 편 진지하다 진지해 벌칙 벌칙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 5년 동안 계속 사랑해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벌칙 오늘 와주셔서 너무 저희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원이 인사가 보섭지? 벌칙 벌칙 뒤에 갔어 앞에서 뒤에서의 벌칙 시원이 벌칙 주지 말자 아 저 아까 했잖아요 지금 멋있으니까 일단 얘기하는 건 별 뭐고야 얘기하는 거 저는 단 한 마디로써 어 아냐 아냐 진짜 아냐 진짜 아냐 네 저는 한 마디로써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우리나라 말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일본어로 아이스테로 아이스테로 아 집중해서 하세요 빨리 고아이니 고아이니 투양어 알러뷰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귀여운 저에요?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의미있는 날이에요 맞습니다 광복절이죠? 광복절인데 이런 의미있는 날에 많은 해외 팬분들과 함께 많은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고 앵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영이 자 어 오늘 이렇게 슈퍼쇼3 와주신 우리 엘표 여러분 그리고 어 우리 가족들 주변 여러분들 그리고 연예인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저희 슈퍼쇼 포도 할거에요 볼까요? 여러분 다 여러분 다 또 보셨나요? 무섭다 애들 독하다 재단 성민 벌칙 너무 길게 얘기했어 벌칙이야 어 길게 얘기했어 너무 길게 얘기했어 네 성민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너무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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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인사 마지막 인사 나 벌칙 받을테니까 나 안 끝나면 아 가운데로 와 가운데로 아니 여러분들 모르게 상대결 좀 걸렸어요? 네 안 걸렸죠? 자 다음 게임 소리 질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사 드릴게요 슈퍼주니가 너무 좋아 고맙습니다 자 인사 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한 바퀴 돌려가자 우리는 슈퍼주니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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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뭐있냐? 날 쏘고 가라 감사합니다 국민 MC 2팀 그것도 있었고 안녕 여러분 고마워요 곧 죽어도 박정수 박정수는 내 운명 정수리파 니가 준다 정수야 동해봐 동해봐 너를 원해 이혁재 우리 이혁재 미소천사 이혁재 강증 내 사랑 은혁 안소희 분 박정수 박정수는 내 운명 가이드 성님 아우 많이 오셨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2층 3층도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니들 잘한다 니들 잘한다 니들 잘해 한정수 말 쏘고 가라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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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할래? 수고할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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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미소년 이동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굿바이 난 아까 와이어 하는데 한쪽 풀려서 찝혔어. 내가 남자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어. 마지막 인사 인사드릴게요. 멤버로 손잡고 양해관 함께이신 우리 전세계 각지에 있는 엘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는 쉬고 소중히 우리는 쉬고 소중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제일 크게 함성 소리 한 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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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엘프 장모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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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조 사랑합니다. Axe 승조 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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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연애 사랑합니다. 널 알수뿐인데 널 알수뿐인데 그뿐인데 네 눈 속에 빛이 나 내가 봐도 괜찮아 너보다 좋은 순 없을 거야 너라는 내 모습이 그 누구보다 대단해 너보다 좋은 건 또 없을 거야 널 안고 세상을 알게 된 나 기분 좋은 변화가 생겨 Here we go, here we go, here we go 너보다 더 없을 거야 사는 게 참 달콤해 Here we go, here we go, here we go 부족한 게 더 없을 거야 세상이 참 산만해 Here we go Let's go